아, 반지인 줄 알았어. 반지? 끝! 캠핑장 딱 한 시간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굶어 죽어, 굶어 죽어. 아, 반지인 줄 알았어. 아, 반지인 줄 알았어. 아, 반지인 줄 알았어. 아, 반지인 줄 알았어. 어, 뭐야? 이게 밤인데도 폰이 좋으니까 화보이 진짜 좋아. 뭐야? 이게 뭐야? 잘 봐. 아, 뚜껑! 이어폰 안 끼고 해? 아, 안 해, 안 해. 아, 반지인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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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 믹스야? 보이잖아? 오, 캔이다. 오, 미! 두 개인데? 예. 근데 이건 내가 다물게 없는데? 옛날 맥주. 봉지, 봉지를 하나 받아야겠는데? 오 씨, 바람 너무 센데? 쓰레기를 줍줍하네. 이건 뭐야? 스크륵 있는데, 왜 모두들 가지고 나가? 뭐가 나왔나요? 뭐인데? 나보인가? 저 뭐야? 캔인 것 같애? 어허 어디에서 그렇게만 모르는거지? 어디에서 그렇게만 모르는거지? 계속 봐. 아, 진짜 짜증나다. 뭐야? 아, 여기도 안 나왔네. 똑같은 맥주. 어허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외출한거 아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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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간다. 어딨노 우 아 반지인줄 알았어. 반칙 너무 한 거짓만 하는 거 아니야 아하 와우 핸드폰 가까이 되면 안 들려 봐 왜 핸드폰 방금 죽은 것은 무엇인가요? 별거 없어요 하고 싶다 낙지 추 아니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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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핸드폰 핸드폰 이게 지구 핸드폰 핸드폰 와주기 옛날 슬픽이야? 통합되기 전에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놀았다는 거잖아 되게 신기하다 우리 10시에 간다고? 10시까지만 하고 정리하고 오면 10시가 남는 거야 지금 1시간 남았어 확대해볼게 그래? 시간 쉬고 왔다 보여주세요 여기 돌 너무 초참해 우리 이거 또 있어 뭐야? 왜 자꾸 카드 띠르 띠르 말야만 너무 쎈 뻔 왔어요 동장 요즘 손 못 배고 있는 것 같아 이따가 이거 찾은 놈로 뭐 하나 사먹자 어? 세이저 강아지로 젤리든 음료수든 하나 사야 하지 않겠어 왜? 소고기 사먹으셨나 그랬지? 이걸로 어떻게 선물을 사먹을 거야? 너무 뜨거워 진짜요? 부끄럽게 병이 자꾸 무릎을 치워 아하하 엄마 이제 편가 10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소지병 뚜껑이야 동전인 것 같나요? 동전 하나 더 있어? 진짜 대박인데 동전 더 있으면 거기에도 동전이 있습니까? 100원 이건 얼마야? 1타 2피 2끼리 여기 있던거 어디가지? 두개 다 100원이다 이렇게 뒤집어줄게 됐지? 응 됐어 디녀 아니야 100원인가 보다 1타 2피 2끼리 1타 2피 2끼리 저리 무슨 소리? 맞나요? 아까 했던지 안 돼 동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9시 2.37분입니다 청하 청하 별잎 청하래 알았다 사져있어 아 그래 뭐야 이 논석이 없네 뭐야 이 논석이 없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응 좋고 왔어 왜 이렇게 가렸어 왜 시인은 써져있잖아 아 가려야 되는거야? 벌써 다 마셨군요 네 이거 어디 이거? 동전소리가 들리기 이상해 제 집에 재집가 동전소 호이지 어 얼마짜리? 100원 이거 같은데 어디 있다 여기 뭐야? 호이지 여기 왔어 나 가볼게 100원짜리 같아? 네 100원 손 좀 봐 들어와서 근데 장갑 길어 하니까 필요해 복짜리 다 빠졌다 다 빠졌다 다 빠졌다 지금까지 몇백원 했어? 몰라 아까 210원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기억을 못 기억 500원 넘게 기억했다 어 뭐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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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1시간 1시간 정도 했잖아 이제 6시간 아니지 오 오 오 오 아 젠장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짜자잔 동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800원 1000원 10원 1110원 1,100원 1110원 오 끝 캠핑장 딱 1시간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굶어 죽어 굶어 죽어 에휴 진짜 캠핑장 쓰레기 병뚜껑 다 다 이 병뚜껑 어 술만 먹는다고 아 아니다 오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제일 중요한거 짠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희석식 소주 뭐야 희석식 소주 이 이 이 이 이 이 마동 이 저 안에 스티로폼 같은게 들어있는데 몇백 있어 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백 이게 뭐야 소주잖아 진짜 오래된 소주인데 Virgin 그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